이 결정되게 되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냥 참조하시죠. 제가 주식 전문가나 아니니까 항상 여러분들 폭락을 예고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대폭락. 이게 이제 부자아빠 가난아빠로 쓰는 로버트 키오사키라는 분인데 시장 불안 이제 시작. 상상 못했던 대폭락장이 올 것이다. 9월 15일 기사한 겁니다. 이번에 아마 인천에 와가지고 아마 강렬을 하는 모양입니다. 대폭락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의 심리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죠.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지난 4월에도 앞으로 주식, 재건, 부동산 등 거품이 끼어 있는 모든 자산이 무너질 것이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8월 달에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플러스로 강등하자 키오사키는 미국은 망했다. 지금부터 불시차게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항상 부정론이 마음에 더 와닿거든요. 부정론이. 긍정론은 그렇게 감동이 없습니다. 돈도 이런 것에 여러분들 훨씬 더 사람들이 오래 기억하지 번거는 별로 기억을 안 하죠. 여러분 검색을 해보면 로버트 키오사키가 계속해서 시장이 붕괴한다고 이야기한 거죠. 2024년 8월 17일 사상 최악의 시장 붕괴가 올 것이다. 2023년 6월 9일 사상 최악의 부동산 폭락이 올 것이다. 2023년 7월 9일 폭락장 예견. 이렇게 전부가 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이걸 다루는 것은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투자자들의 심리를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이런 심리학 연구를 통해 충분히 입증됐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긍정적인 정보보다도 부정적인 정보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손실, 햇빛 성향이 강하고 부정성 평양이 있고 미디어에 영향을 받고 불확실성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고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전망이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언제 어느 때나 항상 언제 어느 때나 약세론자들 시장이 여러분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거다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여러분들 더 힘을 얻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가 훨씬 더 여러분들 설득력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로버트 키오사키 이야기를 소개한 겁니다. 그 양반 의견에 동의하기 때문에 소개한 것이 아니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약세론 시장 상황이 안 좋을 것이다 주가가 폭락할 것이다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훨씬 더 심리적으로 사람이 손실, 햇빛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금리 피벗 한 2년에 걸친 여러분들 고금리 정책이 저금리 정책으로 전환하는 이 시점에 지금 상황이 어떤가 보시게 되면 어쨌든 8월 달에 가장 최신 미국 시장 정보는 미국의 산업 생산의 0.8%포인트 증가해가지고 일부 전문가가 우려하듯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우려가 많이 가신 경기가 둔화된 것은 사실인데 경기가 침체 상태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한 그런 데이터가 최근에 나온 거죠. 오늘 아마 나왔을 겁니다. 8월 미국 산업 생산 그리고 연준 회의 첫날 뉴욕 증시 양호한 소매 판매 결과의 상승 출발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많이 충족시키는 시장 데이터가 나온 거죠. 이런 상태의 이름 지금 그래서 8월 달에 미국의 산업 생산이나 8월 달에 미국의 소비자 판매 지수나 이런 것이 상당히 괜찮은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오늘 회의 내일 거쳐가지고 발표를 하겠죠. 여기서 이제 소개하는 것은 미국 월가에서도 대표적인 강세론자 톰 리 라는 분입니다. 16일날 CNBC에 따르면 톰 리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금리날을 기점으로 시작될 몇 주간의 정시 상승렐리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강세론자의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추세로 완화되고 있고 고용시장 열기도 쉽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입니다. 시장 관계자들 가운데 67%는 50 0.5%포인트 그리고 33%는 0.25%포인트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되겠죠. 이와 관련해서 정시 강세론자인 톰 리는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할 경우 0.25%포인트나 0.5%포인트와 관계없이 주식시장은 급등할 것입니다. 금리 인하에 따른 상승릴리가 올해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연말까지면 한 6천까지 가겠죠. s&p가 향후 12개월 동안은 자신감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강세론장의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쓰는 약세론자의 주장을 소개했고 그다음 지금은 강세론자의 주장을 소개한 거죠. 저는 강세론자의 의견에 더 손을 드는 편이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뭐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시 상황이 좀 좋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근거가 뭐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경기가 침체돼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금리를 인하할 때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지만 경제 상황이 그렇게 악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대부분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역사적 사례가 많죠. 그 내용을 ai한테 물으니까 이렇게 답을 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미미한 상황에서 미 연준이 고금리에서 저금리 정책으로 전환한 이른바 피벗이 일어나면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감소하게 되고 그다음에 저금리 상황이 되면 투자 유인이 증가하게 되고 금리를 낮추게 되면 부양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기대를 하게 되고 금리를 낮추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게 되고 그다음에 금리를 낮추게 되면 경기가 좀 호전될 것이라는 심리적 완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심각한 짐체 국면이 아닌 상태에서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게 되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상승무드를 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견해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톱니라는 강세론자가 이야기하고 저도 시장이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한 가지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항상 부정적인 그런 견해 시장이 폭락할 것이다. 이런 견해가 훨씬 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손실해피 심리나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더 여러분들 와닿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투자 심리나 이런 것이 굉장히 좌우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약세론자를 침으로 둘 필요는 없는 겁니다. 부정적인 견해를 필요가 하는 사람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아이들이 없으면 웃을 일이 별로 없죠.